갑자기 무슨 말이야? 계약 해지라니 말까지만 지켜보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란 것도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지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우실지 알아요? 나 제가 하죠 먼저 타요 서울 올라가 선정도 합시다 미숙아 전화받아 이 세상은 아직 너희들 사랑에 그렇게 관대하지 않아 그 며칠이 무서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하던 누나한테 잘못한 건 형이지 그 여자가 아냐 품풀이 상대를 잘못 걸렸어 품풀이 상대를 잘못 걸렸어